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동세지입니다 어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정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진짜 재산세랑 종부세 이런 금액이 진짜 내가 얼마 받아볼 거냐 이런 부분이 확정되니까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되냐 그거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준비했고요 세무법인 다솔의 미녀세무사님 요새 너무너무 바쁘신데 이 소식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어제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유지한다고 발표했는데 내용 보셨죠 네 세무사들도 이게 변동될지 안 유지될지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정부가 사실 이 비율을 이번에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60%로 유지된다는 말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죠? 사실 저희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라는 게 종부세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 집값이 크게 내렸고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작년에 많이 내린 이런 상황에서 맞아요 1주택자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많이 내려가지고 부동산 세수 거치는 세수가 좀 많이 줄었고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으니까 네 법인세나 이런 부분 세금이 분명히 줄어들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높여서 세수 부족분을 좀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대부분의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좀 이례적이다 세무사들이 보기에도 맞아요 그러면 내가 내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보유세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희가 기사 쓸 때 강북의 대표 아파트 서울 마포구에 있는 대단 초대단지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이 케이스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금액에 준해서 다들 추정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8사제곱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유세라고 하죠 이 부담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달라지네요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무엇보다 종부세를 작년에는 내셨는데 올해는 내지 않게 되신 게 좀 커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해서 우리의 과세 표준을 잡는데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13억 8천이었는데 올해 10억 9천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12억을 빼도 금액이 남으니까 금액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12억 공제를 받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시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집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내고 종부세는 0원 이런 생각하면 되네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서가 7월이랑 9월에 나눠서 나오는데 종부세는 연말에 나오고 우리집 공시가격이 12억원 미만이면 혹시 이러다가 종부세 고지서 또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집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 이러면 재산세 7월 9월에 내고 종부세 고지서 연말에 또 오는 거죠 네 12월에 이제 납부고지서가 날라오게 될 건데요 그러면 강남권의 대표주택이자 고가주택의 대표주자 아크로리버파크 제고 8사 1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리파크의 작년 공시가격이 26억 7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은 24억 7천만원으로 약 2억 정도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45%로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에 또 종부세는 60%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 내셨는데 보유세로? 네 올해는 약 1,00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택자 이상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이분들도 다 줄어드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레프 84제곱미터와 음마 84제곱미터 2주택의 보유세는 작년에 5천만원 정도를 내셨을 텐데 올해는 1,200만원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한 70% 정도 줄어드네요 네 정말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럼 혹시 3채를 보유했다면? 3채를 보유했다면 조금 더 많이 내시긴 당연히 하겠지만 이분들의 세부담도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마레프와 음마 아파트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고덕 레미엘 힐스테이트 이렇게 3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작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로 8,700만원을 내셨을 텐데 올해는 약 2,60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셨던 게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혹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종부세 더 내나요? 작년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는 공시가격 자체가 지난해보다 거의 줄어들어서 80%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소폭 상승하는 그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60%로 하향 요지도 됐고 공시가격도 떨어졌기 때문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다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이 좀 되게 높아져서 숨만 쉬는데 몇 천만원씩 낸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네, 마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면 재산세랑 보유세 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분들은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볼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간은 좀 벌었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시행령으로 즉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다시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95%였다가 갑자기 60%로 줄어든 것처럼 또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내년에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배제의 기간이 연장될지 여기서 멈출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증여를 마냥 늦추는 게 좋은 건지 양도를 마냥 늦추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확정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세분화 완화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세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무사님 설명 들어보면은 앞으로도 또 세금 제도가 변경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발빠르고 좀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